안녕하세요. 우리는 상대에 따라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죠. 일반적으로 나눈 대화와 친구와 하는 대화는 좀 틀립니다. 친구들과는 농담처럼 욕을 하기도 하죠. 친구들과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친구들끼리 가볍게 나눈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몇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표현은 샤슈어적 왕더 샤슈어적 왕더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. 뭔가 친구의 대답을 회피하고 싶거나 대답하기 귀찮을 때 하는 말이죠. 아, 그냥 아무 말이나 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. 샤슈어적 왕더 자, 여기에서 샤슈어 하면은 헛은 소리를 하다 마구 짖거리다 라는 뜻이에요. 친구한테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비에 샤슈어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. 자, 다음 표현은 리엔피호 리엔피호 철면피 낯짝이 두껍다 라는 뜻이에요. 리엔 얼굴이죠. 피 껍질 가죽이란 뜻입니다. 호 두껍다 라는 뜻이고요. 얼굴 가죽이 두껍대요. 그래서 철면피 낯짝이 두껍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니 쟌 리엔피호 너는 정말 낯짝이 두껍다 너는 정말 뻔뻔하다 라는 뜻입니다. 부야오리엔 부야오리엔 파렴치하다 뻔뻔스럽다 라는 뜻이에요. 자,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방금 전에 리엔피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부야오리엔 같은 경우는 진짜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심한 욕입니다. 시피 개삐비 처럼 아주 심한 욕이에요.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. 부야오리엔 때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아주 친한 사이만 사용을 하시고요. 자, 다음 표현은 니 쟤 셔모 동시 니 쟤 셔모 동시 너 뭐하는 놈이냐 뭐하는 새끼야 이런 말이죠. 아이, 뭐하는 새끼야 친구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. 동시 물건이나 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에게 사용하면 욕이 됩니다. 근데 친구들끼리는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죠. 너 뭐하는 새끼냐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요. 니 쟤 셔모 동시 니 쟤 거 순즈 니 쟤 거 순즈 자, 넌 내 손자다 라는 뜻인데 순즈 손자입니다. 이게 왜 욕이냐 중국에서는 조상을 중요시합니다. 근데 이 표현 자체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아주 심한 욕이 됩니다. 니 쟤 거 순즈 주로 책임감이 없고 비겁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. 니아오른 니아오른 쪼잔한 놈 인품이 떨어지는 놈 네, 쪼잔하거나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. 니아오 하면은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니아오른 뭐 영어로 하면 버드맨이죠. 돈 빌려가지고 잘 갚지 않는 사람이나 좀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쪼잔한 사람에게 쪼잔한 새끼 이런 뉘앙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. 니아오른 쪼잔 쪼잔 천하다 경박하고 음탕하다 자, 뜻만 봐도 확 오죠. 쪼잔한 또는 쪼잔한 이라고 하면은 성적으로 성도덕관념상 비난받을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.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움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. 시앙덕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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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깨셔 지랄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. 시앙덕메 생각은 아름답다 직역하면 생각은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. 그래서 꿈 깨라 지랄 마라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앙덕메 권니 션머실 권니 션머실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야 라는 말입니다. 너하고 뭔 상관인데 권니 션머실 니 시앙쓰마 니 시앙쓰마 죽고 싶냐 돼지고 싶냐 이런 말입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도 친구들끼리 아예 죽고 싶어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 많이 하죠. 중국도 똑같습니다. 니 시앙쓰마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타이가오 시아올라 타이가오 시아올라 졸라 웃겨 라는 말입니다. 진짜 너무너무 웃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. 아 진짜 웃겨 타이가오 시아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말에도 오늘 배운 표현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가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친구들 사이에서 잘 사용하셔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. 아니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.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